코 밑에 지금 무슨 동그란 콧물이 계속 묻어있는 거 같아요. 아니 여드름도 일부러 막 짜고 이런 거 아니죠? 그러니까 의상도 오늘 여기 나오려고 의상 아니에요. 아니 그 정도는 아니신 거 아니에요?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안 가고 싶어요. 알 수는 아는 지민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. 내가 알아요. 아 그리고 또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. 이렇게 왔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고르잖아요. 네. 제가 제일 맘에 드는 옷을 골랐어요. 근데 이거는 매장에서 협찬해 온 거라고 이거를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니 그래서 저도 연예인인데 너무 일찐이 좀 안 좋은 거 같아서 재밌네요 근데. 아니 괜찮아요. 저기 닫힌 부리도 굉장히 재밌고 예능새. 저희가 사실은 결혼의 여신 출연자 중에서도 오늘 풍문이 가장 많은 분들만 엄선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들 예능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라서 우리가 모르는 풍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 네 분 이렇게 딱 모아서 오늘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적당한 긴장감이 제 눈에 보는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예능 주말을 몇 번 했다고 말이야. 마치 자기가 다 아느냐. 별로 안 좋아해요. 지금 김준씨가 혼자 막 얘기할 때 계속 저는 나머지 세 분의 표정을 바꿀 수 있네요. 세 분이 어우 쟤 시작부터 너무나 된다. 아 쟤가 저러래였구나. 앞으로 일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. 뭐 이런. 그런 표정들이 다 보여요. 남상민씨는 이번 드라마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연기를 시작했다고요. 네 이번 드라마에서 이 두 분의 사랑을 받고 중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질투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약간 두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만난 거예요? 네. 여기는 이제 3년 알고 지냈다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고 여행길에서 만난 소일메이트 같은 운명적인 사람을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이건 드라마 보지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인지도 면에서 보면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라마가 3년 알았잖아. 실증할 때도 됐거든. 제가 1, 2회 봤는데도 제가 봤을 때 이상우 씨한테 갈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그러니까 1, 2회 때는 저는 약간 베일에 감춰있죠. 아니 집안 환경이나 무슨 베일이 형. 상우 씨 근데 원래 예능 좋아하세요? 보는 거 좋아해요. 아 나오는 거 싫어하세요? 나오는 거는 보는 거보다는 왜요? 왜?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집에서 그냥 편하게 보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드라마 보는 건 좋아하는데 드라마 나오라고 그러지 진짜 싫은 거 같아요. 아니 나는 있잖아요. 우리가 예능을 하잖아. 나도 보는 걸 좋아해. 보고 돈 받으면 얼마나 할 거야. 내가 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야. 해야지 돈이 나오니까. 장영남 씨는 진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기 좀 힘든 사람이거든요. 잘 안 나오시는 거 같아요. 그래요. 제가 나오면 망칠 거 같아. 아니야. 왜요? 숙기가 많지 않아서 근데 실물이 어머 언니 눈이 너무 예뻐서요. 아 그래요? 장영남 씨가 제 대학 후배인데 아 그래요?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했죠. 진짜 연극계에서 연기 진짜 잘하고 예쁘고 원래 예쁜데 연기 잘하는 사람이 두 분이죠. 두 분이죠. 몇 년 후배예요? 2년 후배요. 그 당시에 진짜 대학노예 이영혜라는 맞다. 이영혜 선배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시겠네요. 맞다.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? 아니 이영혜 씨. 아니 이영혜 씨. 그냥 눈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대학노예 이영혜. 그때 이영혜 씨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. 대신 많이 받았죠. 저요? 네. 많이 받았죠. 많이 받았죠. 지금 뭐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받았죠. 그 정도예요? 상이 만난 건 아닌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시를 대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정말.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똑같은 그런 시간이었다. 왜 이러지? 연기 되게 잘하고 연기 잘하고 예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갑자기 50대 엄마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완전. 왜 이렇게 엄마 역할을 계속하지? 아 늑대 소년에서. 엄마 원고 붙이러 음내 우체국 간다. 그런데 우리 큰 딸 이제 쓰레질 공부 시작 안 하나? 그 뒤로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. 엄마. 엄마가 미안해. 고마워 잘 꿔줬어. 엄마가 미안해. 나는 그는 그 주에 그리울 수 없습니다. 엄마야.